여기 어디예요? 일단 여기는 망원시장입니다 망원시장이고 첫 녹화 그리고 첫 게스트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이분은 망원시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망원시장이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망원시장을 지금의 망원시장이 있게끔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되게 근사한 인물이고 망원동의 신이라 해서 망신이라는 별명까지 있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일단 음악을 너무 잘하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뮤지션이고 일단 우리 라이브 에스에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도 아깝지 않을 그리고 예능감 우리가 본격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예능감 어마어마하시고요 제가 감히 오늘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멋진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추천했습니다 자 망신 망원동의 신 곳곳에 이분의 사진이 막 걸려있는 자 바로 이분들입니다 너무 힘드네 MC 언제 오는 거예요 MC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나무야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 그러니까요 아 반가워 고맙습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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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운동한다고 나무씨 MC 된 거예요? 아 네 어색해 죽겠네요 축하합니다 아 우리 축하의 박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네 여러분 중고 신인으로 돌아온 레트로 감성 밴드 육중환 밴드를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육중환 밴드입니다 네 감성 레트로 밴드 육중환 밴드입니다 레트로가 어디서 붙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이상한 유언 비열이었다고 해서 저희 레트로 아니거든요 저희는 가장 세련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요 한 번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육중환 밴드에서 육중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우 반갑습니다 육중환 밴드에서 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첫 회의 게스트이시거든요 제가 첫 회의 게스트로 추천을 한 밴드예요 영광입니다 제가 정말 추천을 한 밴드들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속속들이 모이고 있는데 첫 회의 게스트라 좀 부담도 되시나요? 아 되죠 저도 지금 엄청 부담스러운데 요즘 핫한 밴드 많을 건데 전납이라든지 아이 많죠 하지만 저는 육중환 밴드를 선택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랜 2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 망원시장에서 네 제가 보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이 망원시장을 있게 만들어준 장본인이기도 하고 물론 그 전에부터 망원시장은 역사 깊은 곳이긴 하지만 사실 남우 씨와 인터뷰가 제가 볼 때 방송사 한 30번째쯤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만났어요? 너무 우려먹는 느낌 저는 굉장히 희수성 아 망원시장 인터뷰가 저는 굉장히 희수성 있는 인터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낸 건데 다들 그렇게 사람이랑 비슷해 아쉽네요 아 준우 씨랑 같이 한 건 또 처음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첫 회 라이브 S에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연한 라이브 시즌 2라면서 제목이 라이브 S 라이브 S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공연도 하고 방송을 하는데 왜 라이브 S인지 혹시 아시나요? 정답 정답 슈퍼 슈퍼 다 말이 되긴 해요 라이브 사운드? 어 사운드 맞았습니다 진짜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막 찍은 거 아닌가? 아니요 사운드 맞았어요 나 막 던졌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제가 왜 다 비슷해 그렇죠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고 내가 뱉을 웃기려고 뱉을 건데 내가 라이브 6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골목길 골목길 라이브 스트리트 네 골목길에서 버스킹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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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라이브 신포 신포라고 인천에 신포동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라이브 S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페스티벌을 열거든요 페스티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나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페스티벌 하려고 방송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몰랐네 그때도 MC를 아 그래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신포동의 의미도 돼 있고 전 개인적으로는 스페셜 했으면 좋겠다 아 스페셜 아 이거 또 이렇게 들으니까 멋지네요 망원시장에서 만난 이유가 이제 망신이라는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망신육중환 네 망신육중환이라고 아 망신 망원동의 신이다 그 곳곳에 돌아다니면 제가 잠깐 오는데도 그 중환이 형 얼굴이 뭐 제가 망대는 들어봤는데 네 망대가 뭔데요? 망원동 대통령 망원동 대통령 망대는 들어봤는데 망신은? 아니에요 정말 부적처럼 걸려있더라고요 망신? 형 얼굴이 이러면서 망신 망신 우리 집 우리 집 아 깜져 망신 우리 떡볶이 망신 망신 망신